어젯밤 사고 현장에 있던 분들이 급박했던 상황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골목길 겨우 빠져나온 생존자들에게 사고 경위를 들어봤는데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파가 몰린 이태원. 골목까지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이태원은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안 가다 보니까 뒤에서는 왜 안 가냐 밀기 시작한 거예요. 두세 열들은 올라가고 두세 열들은 내려가고 콩나물 시루에 진짜 콩나물들이 빽빽하게 이 정도 계속 압박으로 재다가는 숨도 못 쉬겠고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112에 전화를 했을 때 돌아오신 답변이 이미 이태원에는 경찰들이 통제를 하고 있다. 나는 답변을 봤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옆에서 막 울부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심각한 상황. 누군가 밀치고 넘어지며 피해는 기하 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경찰들이 싹 다 끊겨서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깔려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깔려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벽에 완전히 깔려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한 30, 40분 정도 유지되다가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한 명, 한 명 빼가지고. 쏟아지는 인파에 구조를 위한 접근부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응급 대원들은 들어오시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더 못 오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기다리고 있는 보는 입장에서도 통제가 전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피부가 시퍼넣게 되셔서 일단 의식이 없는 환자들이 10분 이상 계셨었고요. 구조대원 2분이 지나가셨는데 비켜라 비켜라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그분들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거 진짜야? 저것도 분장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경찰이든 누가 왔든 왔든 다 이렇게 그냥 할로윈 복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키지도 않았고. 손이 모자르고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소방관들이 도착해서도 손이 모자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저도 직장에서 배운 심폐선생술이 있으니까 심폐선생술을 막 했거든요. 어떤 간호사분이 저한테 돌아가신 분들 손을 반드시 모아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굳을 수 있다고. 손 모아드린 분만 되게 많아요. 젊은 애가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그하고는 들어왔어요. 또 여인이 하나가 맨발을 막 들어왔어요. 맨발로. 신발 하나 줬었죠. 신고 가게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사고가 나니까 너무 그게 참 잘못됐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길이 경사가 돼가지고 항시 위험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사고가 나갔구나 하고 내가 어제 난 다 살아있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겁을 나요. SBS 박하정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